이곳은 지금 어린 선수들이 먹고 있고 그리고 저 자리 배치, 저쪽은 약간 나이 드신 선수분들이 문 쪽에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고참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? 아직 고참 아니에요 고참 아닙니다 고참 아니고 신이천소들로 해드릴까요? 아 여기는 다시 정정 20대, 20대 대략 중 왜 그래요? 누가? 뭘 때려야 돼? 아까도 왔어요 정말 때린 뒤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20대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만 20대 마지막으로 지금 표현된 대사 같은데? 빨리 유현진 약올림아주세요 에리조나는 이제 일어날 시간 됐단 말이에요 아 이제 가서 전화할 거예요? 전화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뭐라고요? 우리 거의 운동 끝났다고 우리 단체 포기 있거든요 누구 나오고 있어요? 단체 포기 태현이랑 나랑 우리 이번에 같이 운동했죠 아 일본에? 윤석민 옷은 있겠네요 아 성민이 형도 있어요 셀틀 여덟이 안 돼? 잘 야구하러 가세요 연예인 정혜인이랑 같은 정신 가게 되셨어요? 연예인 정혜인인 줄 알아요? 정혜인 정혜인 몰라요? 아 연예인? 아 연예인 위인 정혜인인 줄 알고 연예인 정혜인 알지 아 위인은 모르고 연예인은 알고 아 위인은 모르고 아 위인은 모르고 연예인은 알고 콜라보인데 아 위인은 모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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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인은 모르고